살짝 떨립니다 아까 아이들 나올 때 아이들 떨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들은 안 떠는 것 같은데 제가 떠는 것 같습니다 제가 떠는 이유는 저는 고려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는데 제 아내한테 오늘 연세대 세브란스 체플에서 설교한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 출세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적군이야 아군이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오늘 말씀을 씨뿌리는 자, 씨뿌리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정했는데 성탄하고는 그렇게 잘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신 광경을 성경은 성육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육신은 아마 의료진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았고 경험해 보았던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장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죠 나의 눈높이에 현장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장 속으로 나 자신이 내가 불편하고 힘든 게 있어도 그 자신의 현장 속으로 동화되어 들어가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주 멋있게 표현을 하는데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일이다 빛이 이 땅에 비추어졌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추어지면서 원래 이 땅의 주인이시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런데 그 육신을 이 세상이 거부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거부하지 않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아예 그냥 살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 한 가지 설명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이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하다 보면 그 일을 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살짝 떨린다 그랬는데요 제가 대학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모교에 가서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을 나왔는데 법학대학원에 가서 교양학부 특강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원장이 저랑 동기가 돼서 특강을 하러 초청을 받아서 했는데 딱 강단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바로 조는 거예요 아니 기회를 줘야지 기회도 안 주고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쭉 강연을 한 다음에 마음에 경험한 게 있었습니다 야 웬만하면 대학 가서 강연하지 말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특별히 씨 뿌리러 오신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또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무언가 남에게 봉사하려는 나름대로의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할 때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씨 뿌리는 마음으로 씨는 언제나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씨 뿌리는 마음으로 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복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다른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가져온 그림이 띄워질 수 있을까요 유명한 그림인데 가능하면 올려주시고요 네 이 그림 아시죠 프랑스와 밀레의 그림인데 이건 지금 보스톤 아트 뮤지엄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밀레라는 작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 다리통 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다리통이 굵죠 아주 그냥 건강합니다 그래 한번 이 씨가 날리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씨가 보통 이렇게 한두 개씩 뿌리는 게 아니라 촥촥촥 뿌리죠 촥촥 뿌리죠 이런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밀러가 이렇게 자기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렸는데 저는 이 그림이 예수님의 교훈을 나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려주시고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네 종류의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 PC이고 한 번 더 보셔도 좋은데 그냥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어떤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까? 처음에 길가에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뿌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 떨기 속에 뿌려졌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비유를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면서 이 비유 가운데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 떨기 속에 그리고 좋은 땅에 이 말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보실 수 있기를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치사들이 있는데 길, 바위, 가시 떨기, 좋은 땅 이 앞에 전치사들이 붙어 있는데 이 전치사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의도적으로 다르게 쓴 걸로 보입니다 영어 번역으로 해보면 길가 할 때는 along이라는 번역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바위 위에 할 때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가시 떨기는 in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among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 속에는 into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하시면 이 땅의 종류들이 씨가 뿌려질 때 이 씨를 받아들이는 땅의 종류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길, 가에 뿌려줬다는 것은 길과 탁 닿는 순간 접촉만 되고 착상이 안 되는 겁니다 닿는 순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행하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평행선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행선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 길가에 떨어진 이 씨는 그 씨가 길의 착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 또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 또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고 그냥 훅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바위 위에 세워진 말씀처럼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처럼 그 위에 살짝 얹혀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얹혀지는 말씀은 때로는 그 말씀이 기쁨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어요 기쁨을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주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세 번째 종류의 말씀은 가시떨기에 가시떨기 속에 뿌려졌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가시떨기 안에 뿌려진 이 말씀은 그 안에서 좀 자라긴 합니다 자라긴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8장 14절에 가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들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시가 뿌려졌지만 그 뿌려진 시들이 결실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거기에서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들 때문에 기운이 막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오늘 이회를 들으면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무엇인가 나의 마음 나의 이생의 염려 염려가 우리들을 이렇게 꼭 누르고 있다면 주님이 그 염려를 없애주시기를 이 시간 바라고 소망하고 그 염려를 없애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재물 또한 우리를 이렇게 꽉 누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착상을 하고 조금조금씩 자라가지만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를 꽉 누를 때 그 또한 결실은 하는데 결실이 온전하게 못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향락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 향락은 육신의 정욕을 취하는 무슨 이제 쾌악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락은 그냥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요소들이에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그저 쫓죠 fun 이라고 그러죠 fun 즐거움을 쫓자 조금 더 즐거운 일이 있는가 조금 더 나은 일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힘써 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즐거움을 쫓는 삶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 즐거움을 쫓는 삶 그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이 꽉 막혀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뿌려지는 시가 결실을 하긴 하는데 결실이 신통치 않은 별것 아닌 조그마한 의미 없는 결실 이런 것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까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백배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백배의 열매라는 게 얼마나 많은 열매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굉장한 열매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4배의 장사만 해도 이거는 크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백배 굉장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수입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100만 원 정도를 예금에 넣습니다 그런데 백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이게 한 네 달 만에 결실이 되거든요 실 뿌리면 네 달 만에 결실이 되니까 네 달 만에 100만 원이 공이 두 개 더 붙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1억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결실이죠 여러분 이런 결실을 맺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사모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이 조금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두 배로 잘 되는 게 아니라 따따불 네 배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한 번 백배 주님 내 인생 백배 한 번 결실을 맺어버리라 이런 마음의 소망 안 가져보셨습니까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세브란스 의료원에도 백배 결실이 맺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마음속으로 축복하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듣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지는 좋은 열매가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백배 결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시를 뿌리러 오셨을 때 이 씨는 굉장히 좋은 씨입니다 이 씨는 말씀의 씨앗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씨앗입니다 저는 이제 이민교회에서 쭉 사역을 했습니다 85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2017년 비국할 때까지 이민교회를 쭉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도전 가운데 하나는 소수민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위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쭉 사역을 해왔습니다 위글 이라는 신장지역에 있는 중국 서북이죠 신장지역에 있는 위글족들과 서장지역에 있는 티벳족들 장족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나름 사역을 쭉 해오는데 2017년 18년이 되면서 이제 위글 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에 다 아주 그냥 전적인 탄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이라는 걸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글족들을 위해 사역하던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티벳족들 사역에 전념을 했습니다 장족사역에 전념을 했는데 장족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은 아 이게 씨 뿌리는 거구나 오늘도 그냥 가서 씨를 뿌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족 씨뿌리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작은 열매들이 조금 조금씩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열매들이 조금씩 맺어지기 시작을 해서 장족 가운데 이제 보금을 받고 이 보금을 받은 사람들이 사역자로 이제 조금 조금씩 마음을 담고 그분들을 훈련을 하는데 자신들이 참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역을 이 장족사역을 감당하는 게 이 장족사역이 일을 하는 게 참 자식인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는데 부족함을 느낄 때가 없으십니까? 저는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담고 있는 시편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마음속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죠 인생에는 두 가지 숙제가 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이고요 둘째는 부족함입니다 두려움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공급이죠 이 장족사역을 감당하는 이 두 참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들이 대화하는데 이런 대화를 저랑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 시뿌리는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장족사역에서 시뿌리는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시뿌리는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세브란스 의료원의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특별히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낙심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변화를 갖고 올까 어떤 결과를 갖고 올까 마음속에 이런 도전이나 낙심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 시뿌리는 자의 교훈을 꼭 기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두 자매가 하는 이야기의 가운데 한 자매가 그런데요 저는 제가 무슨 일을 감당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너무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다른 자매가 이 자매에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부족해도 씨가 좋지 않습니까 그 씨가 뿌려지면 그 뿌려진 씨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씨를 계속 뿌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배의 결실 하나를 뿌려서 백알의 결실을 얻은 이 결실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백알의 씨를 다시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백알의 씨를 우리가 다시 뿌리는 자가 될 때 아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듯이 우리에게 뿌려질 씨는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뿌려진 그 씨가 열매를 맺을 때 그 맺어진 열매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여러분하고 성탄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씨 뿌리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뿌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길가와 같이 되어서 뿌려진 좋은 것들을 날려보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바위 같아서 살짝 있다가 그것을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가시덤불 같이 눌리는 것이 있어서 결실을 하되 제대로 못하는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씨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씨가 나에게 계속 뿌려지고 나도 그 씨를 세상에 뿌려져 나갈 때 언젠가 백배의 결실하는 즐거움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꼭 경험되어지고 씨 뿌리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날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자주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우리 안에 좋은 씨 뿌려주시고 또 좋은 땅 되게 하셔서 그 열매와 결실을 잘 거두게 하시고 또 늘 씨 뿌리는 자의 마음과 심령으로 환자들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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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